스마트 인지건강실 스마트 인지건강실 선배 시민의 인지건강을 위해 스마트 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합니다. 여기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입니다. 스마트 인지건강실입니다. 2층에 있어요.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스마트 교육존 뭐 하느냐 하면 스마트 활용창구 운영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교육 브레인 닥터 스마트 운동기기 해피 테이블 알팅고 알팅고 게임입니다. 알팅고 게임 여러가지 하네요. 여기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. 02898-8830입니다. 함께하는 사랑반 하안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 스마트 인지건강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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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